자, 이번엔 액션 포즈를 한 번 취해볼까 합니다. 공식 사진 중에 빔톤파를 이용한 사진이 있어서 그걸 한 번 따라해볼까 해요. 이렇게 어려운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액션 포즈가 가능한 거냐? 무거워가지고 이거... 도둑이 무거워가지고 이거 힘든데? 그리고 어깨 조인트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따라해봤습니다.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가 이게 전신을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아무튼 빔톤파을 오른팔로 들고 시린대를 들고 있는 이 포즈 한 번 따라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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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